용인신봉 센트레벨 5단지 mvr 64 채널 4대 구성하였구요 차량 이벤트 검색 여기 보시면 정방향 차량 뜨구요 동시 검색 그 닫아버리세요 창 닫아버리고 동시 검색 플레이 그 차량 나오는 부분은 마우스 포인트만 이렇게 잡아줘요 그 드론 덕분에 들어가면 차량이 안되는건 안되데 모션이 없을때는 로카를 안하자 움직임이 있는거가 찍는다고 보셔야죠 확대 지하로 내려가면 저기 지하로 내려가면 삼층인가요? 삼층인은 밑에서 차량 밑에서 아까 차에 2층인입니다 2층인은 밑에서 1층인 1층인은 밑에서 1층인인 2층인인 계속 잡는거 1층인인 1층인인 3층인인 2층인인 2층인인 마지막에 내려감도 3층인인인 4층인인 2층인인 저게 잠깐 되고 있는 거네 파킹하는거에요 파킹 이제 저기다가 배속 약간 올려줘요 좀 더 파킹하네 거기다 파킹하네 디지털 좀 더 가까이 당겨봐 오케이 더 또 가네 아니요 또 잘 되려고 잘 되려고 지금 뒤로 가버린다 저분이구나 스톱 여기까지 불이야 불이야